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고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인생을 2회전, 3회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어떤 분은 댓글로 모든 것이 우리 인생과 함께 사라질 운명이니만큼 헛되고 덧없으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쓰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하디 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알차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도전하고 이루는 그 모든 것도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갖고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같아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이 흐르는 듯 싶지만 그런 일상 속에서 누구는 하루하루 성장해가고 다른 누구는 퇴보해갑니다.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자신까지 속이려고 하는 흔한 변명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버릇입니다마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구차하게 이런 변명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속된 말로 인생 한 번 화끈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구차한 변명들과 영영 작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늘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흔한 변명 첫 번째 시간이 없다 변명꾼들이 제일 흔하게 끄집어내는 구실입니다. 이건 마치 늘 약속 시간을 늦는 사람이 매번 길이 막혀서 늦었다고 하는 변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바빴다면 대체 그 시간에 뭘 했냐고 확인해보면 열의 아홉은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매달리고서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고혈압, 당뇨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는 일이 바쁘다며 운동을 하지도 못하고 식습관을 바꾸지도 못하고 체중 조절을 하지도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네요. 회사에서 쫓겨날 때가 코앞에 싹 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퇴직 이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가 막막하지만 지금 바빠서 그것을 준비할 틈이 없답니다. 이 사람 어쩝니까? 퇴근해서 저녁밥 먹으면서 반주하고 식사 끝나면 소파에 누워 TV 보는 것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인 친구는 바빠서 독서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TV 드라마가 쭉쭉 뒤로 밀려 있으니 그럴만도 할 듯 싶어요. 늘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작 진짜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중요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질 못하고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둔 채 살아가거나 시간 관리를 잘못하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의 우선순위도 뒤죽박죽으로 무조건 앞에 닥친 일에만 급급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쁜 것이 아니라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사는 거죠. 진짜로 바쁜 사람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쪼개서 삽니다.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과 새로운 것을 마음에 채워두는 독서는 빼먹지 않고 가족과 관련된 일은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일전에 어느 회사인가 면접에서 집에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겨 가정과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니들이나 회사에 남아서 일해라 이 바보더라. 늘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흔한 변명 두 번째, 멀어서 못 간다. 만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사람,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멀어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을 헤엄쳐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작 거리라고는 차 타고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도 멀다고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마음에 없었다고 뭐 그렇게까지 가보고 싶진 않았다고 말하는 게 더 나을 테지만 굳이 거리를 핑계 삼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친구 없으세요? 아, 나 누구누구 보고 싶다든지 어디 가보고 싶다고 해서 어, 그래? 그럼 우리 걔한테 연락해서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 응? 우리 날 잡아서 같이 가볼래? 뭐 이렇게 해줬더니 아유, 뭘 또 연락까지 하냐 그거 그냥 그렇다는 거지. 번거롭게 뭘, 에이. 아니, 그럼 말일 말던가 기껏 들어주고 맺힌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풀어주려고 했더니 사람 무색하게 김을 빼고 맙니다. 핑계대고 구실착호 변명에 능숙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늘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흔한 변명 세 번째, 어려워서 못한다. 70년대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자란 것이 아마 하면 된다라는 구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것만큼 무대뽀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는 구호도 없어요. 하면 된다니요. 하지만 또 이것만큼 자신감을 완빵으로 불어넣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을 따라서 불굴의 정신으로 밀어붙여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 타고난 재능이 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극소수의 천재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 평범한 우리들이야 누가 더 간절함을 갖고 오래 버티냐에 따라 실력에 차가 나아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 힘들고 통증까지 느끼게 되죠. 그런데 뭔가를 시작하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아파서 못하겠다 집어치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도는 많이 하는데 뭐 끝까지 하는 게 없어요. 다 초반에 그만둡니다. 몸에 익숙함이 배게 되는 그 순간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꼭 힘들다고 핑계를 대고 초반에 그만둡니다. 그리고서는 더 쉬운 방법이 없는지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이 보이는 태도는 인생을 거져먹으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저것 맛은 봤다고 아는 채는 쩔죠 쩔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도 하도 다 아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예 시작부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제발 하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 그만하라고 말입니다. 늘 그렇고 그런 성장과 발전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없다 멀어서 못 간다 어려워서 못한다 핑계와 구실 변명부터 찾아 그것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으니 당연히 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됩니다. 변명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변명을 하더라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변명은 자신을 세뇌시키고 늘 그렇고 그런 정체된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퇴보시켜서 결국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오늘부터는 시간 없다 멀어서 못 간다 어려워서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다같이 약속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